오늘은 2019년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기쁨과 평강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서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부활절을 맞은 오늘 어떻게 그런 삶이 틀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틀릴까 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었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오른편에서나 예수님의 왼편에서나 인생에 한자리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마음의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메시야라고 믿던 그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는 그렇게 채찍에 두둑을 맞고 고문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머리에는 머리 가시 멸류관을 씌우면서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꿈 산산히 깨져버렸어요 독립한 뒤에 자기들의 인생의 꿈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던 고문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잠그면서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의 꿈이 깨어져 버린 그 절망감에 옛날에 살던 대로 고기나 잡으면 살아야 되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죠 맥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엄마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향류를 바르겠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향류를 바르겠다고 예수님의 육신의 고위에 먹먹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올라가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향류를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돌문은 누가 옮겨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올라가요 여자 셋이서는 돌문을 밀 수가 없으니까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있고 어떤 제자들은 먹고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겠다고 올라가면서 슬픔과 걱정의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여자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어때요 여전히 죄 지으면서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고 말이죠 도저히 세상 욕심 버리지도 못하게 무슨 일만 생기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럼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에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전에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혼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혼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서 떨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곳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50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50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꿈은 완전히 깨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 믿음 버리고 먹고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그냥 들어서 아는 것 말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 교제함 그것이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 그 왕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되어버려 아무리 크리스찬입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주님이 내 안에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가 왕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보게 하시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영원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활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 . . . 아멘 오자나 오자나 rub이 녹고 있으신 오자나 오자나 오비가 에라 렌타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셨어요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서 기뻐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에 변함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어요 집의 문을 이중삼중으로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전에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양을 주는 영적인 목자들이 됩니다 자기 생명을 들이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첨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결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이 잘려지는 처형을 당하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서 큰 자되게 하셨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이어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나도 지고 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선포하면서 우리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확인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신앙인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 것의 마음에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슬픈 마음으로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유를 확실히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을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비웃을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살려주셨던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었다고요 그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요 그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 축복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곳에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의 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 있을지요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로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喜ばれるもの을 주의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을지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